내게는 오래된 그림이 한 장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내게 보내줬는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잊어버렸다. 망한 식품점 하나를 자본 한 푼 없이 인수해서 온 식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민생활 초기였다. 당시에 누군가 팩스로 그림 한 장을 보내줬는데 연필로 쓱쓱 그린 그림이다. 휴스턴에 사는 어떤 미국 친구가 그렸다는 소문도 있고 자기 아는 누가 그렸다 하는 이야기도 들은 듯한데 보내준 이가 누군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여튼 그날 이후 황새에게 머리부터 잡혀 먹게 된 개구리가 황새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한 컷짜리 유머러스한 그림은 내 책상 앞에 항상 자리잡고 있다. 그림을 설명하면 잡풀이 깔린 호숫가에 황새 한 마리가 개구리를 막 잡아내어 입에 덥석 물어넣는 모습이다. 개구리 머리부터 목에 넣고 맛있게 삼키려는 순간 부리에 걸쳐있던 개구리가 앞발을 밖으로 뻗어 황새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느닷없는 공격에 당황하며 목이 졸리게 된 황새는 목이 막혀 숨을 쉴 수도 없고 개구리를 삼킬 수도 없게 되었다. 나는 지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제목도 없는 이 그림을 들여다보곤 했다. 이 그림은 내가 사업적인 공경에 빠졌을 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실질적인 격려를 주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살피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를 개구리를 보며 얻을 수 있었다. 가족이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차츰차츰 성장을 하면서 가족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돈을 벌던 것을 벗어나 버려 했다. 그래서 내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년 동안의 수고를 다 잃어버리고 난 아침에도 나는 이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재산보다 많은 빚을 가지고 타국에서 실패를 딛고 다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싸고 돌았고 나이 실수가 내 부모들이 노후와 자녀들이 장례를 모질게 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죄책감과 슬픔이 머리채를 휘어잡게 하던 시절이었다. 어느 수요일 아침 저녁으로 지나가는 길에 있던 휴스턴에서 유명한 소매 유통업체가 경영자들이 이 건 같은 끝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매장 하나당 시세가 400만 달러라 된다는 그 회사는 내 형편으로 욕심을 부리기에는 터무니없었다. 더군다나 동양인에게는 절대 안 넘기겠다는 이상스런 소문도 들렸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68달러, 68만 달러가 아니다 정도가 있었다. 당장 그 회사 사장을 찾아내 약속을 하고 그 업체의 거래은행을 찾아가 은행장과 부행장을 만나 도와달라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그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회사를 바라보며 저건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라고 100번씩 외치고 지나갔다. 그로부터 8개월을 쫓아다닌 후 나는 4개의 열쇠를 받았다. 죽어가는 회사 살리는 나의 재주를 믿어준 은행과 내 역지에 지쳐버린 사장은 100% 융자로 40년 된 비즈니스를 나에게 넘긴 것이다.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이익의 25%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통해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비즈니스를 키워나갔다. 매출은 1년 만에 3배가 올랐고 이듬해에는 추가 매장도 열었다. 만약 그때 내가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그 개구리처럼 황새의 목을 움켜쥐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코 다가서지 못할 것 같은 부부간의 이질감, 평생을 이렇게 돈에 치어 살아가야 하는 비천함, 실패와 악재만 거듭하는 사업, 원칙과 상식이 보이지 않는 사회정치적 모멸감, 이런 모든 절망 앞에서도 개구리의 몸짓을 생각하길 바란다. 요즘 시대의 우리 인생은 불과 다음 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이곳에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내년에도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경랑의 바다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 모두에게 개구리의 용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이 그림에 절대 포기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붙였다. 황새라는 운명에 대항하기에 개구리라는 나 자신이 너무나 나약하고 무력해 보일 때가 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 당신의 신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운명이라는 투박한 손이 당신의 목덜미를 휘감아 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오늘부터 마음속에 개구리 한 마리 키우시기 바란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천억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의 자기 경영 노트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뛰어난 사업가로도 유명하시지만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내신 작가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1부 아들을 위한 경영 노트, 제2부 비즈니스맨을 위한 경영 노트, 제3부 시요를 위한 경영 노트, 제4부 좋은 남편을 위한 경영 노트, 제5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5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각 부마다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에피소드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편히 끝까지 쭉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빛바랜 메모지 한 장 돌이켜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항상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듯한 아이였다. 유난스럽게 말썽을 피워본 적도 없고 공부를 잘한다거나 특별한 재주가 있어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내 이름도 기억 못하던 담임선생님들의 이름을 나도 잊으며 시간은 흘러갔다. 사실 학교 선생님이란 내겐 어렵기만 하고 개팍한 어른이었다. 내게 뭘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머리통을 지어봤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대는 사람이라서 멀리 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굳어갔다. 당연히 공부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가끔 이모님이 한 번씩 놀러오시면 맛있는 과자를 사들고 오시는 것이 반가웠지만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공부를 잘하던 이종사촌들 자랑에 공연히 화가 나신 어머니에게 등짝을 얻어맞아 입에 물고 있던 과자를 뱉어낼 뿐이었다. 굳이 잘하는 것이라고는 미루나무의 참매미가 어디 붙어있나 찾아내는 것과 외발로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것 뿐이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 일로 나를 칭찬하는 어른은 없었고 외발로 뛰어다니며 매미 잡는 일이 밥을 벌어먹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신 부모님은 항상 걱정이 많으셨다. 서울로 전학 오면서는 잡을 매미도 없어졌고 친구들 중에 외발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녀석들도 없었다.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교실 커튼 뒤에 숨어서 한쪽 볼때기를 책상에 대고 햇살에 떨어지는 분필가루를 쳐다보는 것이 내 일과의 전부였다. 어느 날 책상 위로 뛰어다니며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먹어가며 극성스런 점심시간을 보내는 학우들을 피해 어디서 굴러다니던 문고판 소설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무슨 책이가? 어쩐지 갑자기 조용해진다 싶었는데 언제 왔는지 담임선생님이 내 어깨 너머로 얼굴을 나타내며 경상도 사투리로 물으셨다. 예? 이광수의 사랑인데요? 부리나케 표지를 들쳐 제목을 대답했다. 네 책 좋아하나? 예. 이따 내 좀 보자이. 네? 네. 그것은 그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내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준 첫 번째 사건이었다. 학교 교과 공부 이외에도 나를 가르쳐주고 격려하려 했던 정진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탄 한 번도 누구 앞에 진지한 관심이 대상이 되어보지 못했던 나는 내 인생에도 희망이 있을 수 있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스스로의 꿈을 지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선생님은 내가 읽을만하고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메모지에 적어주셨다. 무기여 잘 읽거라, 인형의 집, 이방인, 금강경, 사회계약론, 우파니샤드 등등의 121권이나 되는 책 목록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읽기엔 부담스런 책들도 포함되었지만 나는 밑줄까지 그어가며 이해하거나 말거나 하나하나 읽어갖고 적어주신 책들을 반쯤 읽었을 무렵엔 나 나름대로 보고 싶은 책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덕분에 지금까지도 다독의 버릇이 남아 자동차 할부금 내듯이 매달 책값에 돈을 쓴다. 책 제목이 적힌 메모지는 오랫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접힌 자리에 구멍이 뚫리고 색은 바랬지만 오늘까지도 곱게 간직하고 있다. 그때 그분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 묻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책 몇 권 더 읽었다고 해서 더 고결한 품성을 지녔다거나 더 행복한 삶을 산다거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준다는 근거는 없다. 열 번도 더 읽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막내 아들 녀석이 느닷없이 등 뒤로 와서 뽀뽀를 하자고 할 때 느끼는 행복만큼 나를 기쁘게 해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을 책값으로 날리는 이유는 박경리의 토지를 읽으면서 엉뚱하게도 여성 작가를 도외시한 옛날을 반성하며 부끄러움을 배웠고 조용남의 책을 읽으며 뻔뻔한 솔직함이 부러웠고 마빈 헤리스의 작은 일간을 읽으며 편견을 거두는 방법에 더욱 진지할 수 있었다는 매력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고마운 것은 나이 들어 늙어 가더라도 책 읽는 버릇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경로당 구석에서 햇볕을 쬐고 앉아 있더라도 무료한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늙는 일도 두려움 없이 기다려진다. 한 젊은 선생님의 칭찬과 관심은 언제나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삶을 살아갔을 것이 뻔한 나에게 나 스스로 사고하고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의 재미를 평생 느끼게 해준 것이다. 오랜만에 그 옛날 빛바랜 메모지를 들춰보니 아직도 읽지 못한 책 몇 권이 눈에 띈다. 이번 달은 아무래도 책값이 더 들어갈 것 같다. 중국인 산타클로스 몇 해 전 크리스마스 이브 토이저러스라는 한 장난감 상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루이사 이름표에 적혀있던 그녀의 일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멕시코계 세대그로 아직까지 영어도 서툴고 임신 8개월째로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열심히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끔 들르는 이곳에서 만난 루이사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고 부모와 함께 장난감을 살아오는 아이처럼 즐거운 모습이었다. 돈을 주고받고 거스름돈을 돌려주는데 사용하는 영어는 불편이 없었지만 전기자동차의 사용방법이나 장난감 자동건총의 건전지 수명기관을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빙긋이 웃기만 한다. 마치 그 모습이 흘러내리는 안경을 광대뼈로 막아보려는 듯하여 억지로 끌어올린 양쪽 입술이 우스워 더 이상 묻지도 못하고 함께 웃고 만다. 문 닫을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시험 전날 벼락공부하듯 뒤늦게 달려온 부모들이 이런저런 여러가지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다. 중국인 부부 한 쌍이 아이들을 셋이나 데리고 와서 그 상점에서 가장 커 보이는 300달러짜리 2인용 전기지프차를 사겠다며 흥정을 시작한 것이다. 저기 진열되어 있는 지프차를 60달러만 깎아주세요. 중국인 아내가 말했다. 그 상점은 오늘 하루종일 수만 달러어치의 장난감을 팔았을 것이고 루이사나 기다리는 손님이나 다들 빨리빨리 계산을 끝내고 크리스마스 이불을 가족과 보내기 위해 집으로 가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루이사는 그렇게 깎아줄 권한도 없었고 진열품을 깎아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게 분명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꼭 사고 싶어합니다. 좀 깎아주세요. 이젠 중국인 남편까지 나서서 조른다. 루이사는 뭔가 영어로 말을 했지만 우리 모두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뒷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들은 300달러짜리의 장난감을 사려는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남대문 마냥 흥정하는 것이 우습기도 하고 결말이 궁금해 지켜서서 구경하고 있었다. 결국 만삭의 무거운 배를 지탱하기 위해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며 루이사가 하려는 말은 옆줄에서 일하던 다른 종업원이 통용으로 전달되었다. 그 뜻은 짐작대로 저는 깎아들일 권한이 없고 물건은 모두 정찰제로 팝니다. 원하면 매니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였다.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중국인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다. 뒤쪽에서 폐점 준비를 하던 매니저는 상황을 전해듣고 다가와서 정중히 말했다. 저 진열품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방침은 모든 상품의 정찰제를 고수함으로 할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손님. 그렇지만 바퀴 한 척이 약간 찌그러졌고 핸들이 벗겨졌더군요. 지금 팔지 않더라도 어차피 팔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조르는데 그냥 파시지요. 저희가 가진 돈이 딱 240달러밖에 없습니다. 중국인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일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도 있고 오늘은 매출이 많이 올라 기분이 좋았던 매니저는 한 발 물러서 한숨을 한번 쉬더니 그렇게 하시죠? 라며 루이사에게 뭐라고 지시하더니 들어가 버렸다. 중국인들과 베트남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흥정을 해서 가격을 깎는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우리들은 어이없어 하면서도 중국인 부부의 성공을 약간은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좋게 생각하기로 했다. 아마 돈이 모자라고 아이들은 그 지프차를 꼭 사고 싶었겠지. 중국인 부부의 세 아이들은 신이 났다. 아마 깎아주지 않으면 지프차를 사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남자 직원들이 묵직한 지프차를 끌어오는 사이 중국인 아내는 지갑에서 100달러짜리 3장을 꺼내 루이사에게 지불했다. 아니, 딱 240달러밖에 없다더니 우리는 어이가 없어 피식 웃고 말았다. 20달러짜리 3장을 거슬러 받은 중국인 아내는 그 돈을 남자 직원을 도와 장난감 지프차를 끌어내던 남편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을 들고 다시 루이사에게 다가갔다. 우린 그동안 이 상점에서 여러 번 당신을 보았습니다. 난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 와서 보내던 시절이 생각나더군요. 아내가 첫째 아이를 가졌던 크리스마스엔 돈이 없어 굶기도 했거든요. 이 돈으로 남편분과 근사한 저녁 식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목으로 만든 부처님 목걸이를 한 중국인 산타에게 엉겁결에 60달러란 거금의 팁을 받은 루이사가 알아들은 말이란 메리 크리스마스가 고작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구두새 중국인 부부의 따뜻함은 이미 마음으로 루이사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후였다. 거절할 권리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랑한다 라는 말만큼이나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다. 미안하지만 안되겠습니다 라는 말이다. 모든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재산과 시간과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거절한다는 것은 당신을 무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분명한 태도로 인한 결과는 모든 피해를 뒤집어 쓰는 것은 물론이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며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데 있다. 친구가 많고 사람 좋다는 호인들 대부분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결국 친구가 원수가 되고 재산을 잃게 되며 가족에게 버림받게 된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떨어졌을 때는 이미 나고자가 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무례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거절하는 용기를 갖지 못하면 평생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적절하고 분명한 거절은 당신과 당신 가족과 부탁을 하는 다른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걱정과 근심 그리고 행복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대부분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근심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노심 조사한다. 주말에 다른 도시로 출장 갈 일이 있어 아내에게 동행하겠느냐 물었더니 옆에서 처형이 놀라며 말린다. 난 둘이 함께 비행기 타고 가는 건 반대야.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차를 타고 가다 사고로 죽는 확률에 비하면 비행기 사고란 여전히 지나친 걱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항상 더 나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둘 다 키가 큰 부부가 자신의 아이가 키가 크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퇴근 시간보다 남편의 귀가가 잠시만 늦어도 온갖 불길한 상상을 하는 아내. 아침부터 몰려오는 복통에 암이 아닐까 염려스러운 남자. 우리 회사는 망할 것이라며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직장인. 이 모든 이들이 걱정은 대부분 지나친 염려에 불과하다. 일전에 연배가 나보다 많은 친구 한 분이 폐가 좋지 않아 검사를 받으러 갔었다. X선 사진에 미심쩍은 흔적이 보이는데 종양은 아닌 것 같지만 재검사를 해보자는 의사의 말에 기겁을 하고 말았다. 주위의 친구와 가족은 별일 아닐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지만 당사자는 유서를 고쳐가며 온갖 흉흉한 상상을 해댔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을 때는 단순한 감염으로 항생제 몇 알을 처방받았을 뿐이다. 정작 걱정한 일이 생기기 전에 걱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리 근심함으로써 해결될 문제는 없다. 걱정은 미래에도 현재 상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가장 잘 보여준 일이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근심 걱정에도 참지 못한다. 이들은 버스가 늦게 와도 화를 내고 식당의 음식이 늦으면 뒤에 들어온 사람의 음식이 혹시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살펴보며 조바심을 내고 자동 판매기가 동전이라도 삼켜버리면 쌍욕을 하며 발길질을 해댄다. 이런 열정이 옳은 의지에 따라 사용되었다면 아마 나라의 정부를 바꾸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닐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면서도 걱정과 근심은 불행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배워간다. 행복을 불러들이는 두 가지 비법. 한 해가 시작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제법 많이 받는다. 인사만이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내 복을 나눠 갖는 것만 아니라면 누구나 주변 친구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하지만 남들이 덕담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돈 몇만 원을 복채로 놓고 한 해 운수를 훔쳐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한복권에 입고 송구영신 내배 몇 시간만 버티면 2년째 교회를 다닌다며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히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복을 찾아 나서는 일이다. 그것이 쉽고 빠른 길이고 실제로 확률도 높다. 사실 대부분의 행운이라는 것도 행운을 받는 사람의 의지나 욕망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보길 권한다. 첫째 비법. 운 좋은 사람들과 사귄다.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야구 경기장에서 홈런벌을 주워온다거나 고향 가는 열차의 마지막 남은 두 장의 기차표를 사왔다거나 아파트 추첨에서 제일 좋은 집을 배정받는 것처럼 평소에 소소한 일부터 커다란 행운까지 운이 따라붙는 사람이 있다. 또 하는 일마다 돈이 붙는다거나 손님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운 좋은 친구는 평생 따라 붙어야 된다. 미신이라고? 그러나 개똥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거나 꿈에서 돼지를 보면 복이 들어온다는 미신보다는 훨씬 근사한 미신이다. 감기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다. 행운도 전염이 된다. 운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운이 따라 붙는다. 단지 과학적 증명이 곤란할 뿐이다. 최소한 그 사람의 운이 넘어오지 않는다 해도 설렁탕 한 그릇이 따로 얻어먹을 기회가 생기거나 항상 밝게 웃으며 대하는 친구 하나는 가질 수 있게 된다. 그것만이라도 행복한 사람 옆에 서 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 우중충하게 궁상 떠는 사람들과 사귀면 한 해가 끝나도 마냥 그 자리에 앉아있기 일수다. 두 번째 비결 인사를 잘한다. 하루에 두 번 보면 두 번 인사하고 하루에 세 번 보면 세 번 인사하자.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유치원에서만 가르칠 교훈이 절대 아니다. 인사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너무 나이 든 사람은 없다. 회사 내에 높은 사람을 만나면 멀리서부터 슬슬 피하지 말고 뛰어 쫓아가서라도 인사를 해라. 지나친 아부라고 그만한 자존심은 삼키는 것이 요령이다. 상사들이 지나가면 못 본 척하고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높은 사람들을 절대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얼굴도 모르는 까마득한 아래 직원이 인사를 하고 아는 채 한다고 기분 나빠할 상사는 없다. 그 높은 상사에게도 만나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눈치를 봐야 하는 아내가 있고 야 인마 잘 있냐 하며 뒤통수를 갈게 되는 죽고 못 사는 친구 한 명씩은 있게 마련이다. 높은 사람들이란 학교에 간 형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어린아이처럼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인사 잘하는 부하직원이 반갑다.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인사하기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다. 인사성이 좋은 사람은 평생 동안 행운을 불러들인다. 자신에게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성이 필요하다. 인복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한 첫째 요건이 바로 인사다. 평범 속에 숨은 삶의 지혜. 빌려간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자. 애인에게 빌린 우산, 친구에게 빌린 책, 옆집에서 얻어 쓴 고추장, 단골 중국집의 짜장면 그릇 등등. 빌려 쓴 것은 잊지 말고 돌려주는 것을 배우자. 투표는 반드시 하자. 그래야 내가 뽑은 사람을 다음 선거 때까지 신나게 욕할 자격이 있다. 조금은 느긋하자. 신호 앞에서 머뭇거리는 여성 운전자나 부팅이 늦는 컴퓨터나 복잡한 계산대 앞에서도 조금 기다려주자. 특히 노인들이 굶든 발걸음 뒤에서 절대로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부리지 마라. 너무 진지하지 마라. 신문 정치면이나 새로 발명됐다는 암치료제나 동료들이 칭찬이나 비판해도 그러나 너무 가볍지도 말자. 완벽한 친구를 기대하지 말자. 절대로 돈을 빌려달라 하지 않는 친구. 메시지나 메일을 보내면 즉시 연락오는 친구. 내 말을 남에게 전하지 않는 친구. 나도 내 친구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는가. 병은 즉시 치료하라. 엉뚱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병. 질투로 눈 흰자위가 커지는 병. 허풍으로 배가 불러오는 병. 이들 모두는 전염성이 강하니 즉시 치료해야 된다.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화초와 채소 키우는 방법을 배워라. 아이는 자라면 떠나가겠지만 꽃은 거기 서서 아침마다 당신을 기다린다.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거다. 우기지 말자. 아무리 뭐라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거고 틀린 것은 틀린 거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 아내 말이 맞다. 모든 것은 변한다. 첫사랑의 여자도 이미 변했으니 당신이나 아내가 변한다고 아쉬워 마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다. 가정과 바꿀 만한 가치는 없다. 설령 천국에 간다 해도 이 세상 속에서의 행복한 가정보다 더 좋을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사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참 애국자다. 애국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히 평생을 통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함을 말한다. 남은 인생을 통해 마음을 굽게 하라. 마흔을 넘어서면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옷이며 자서전이다. 맛있다고 독식하지 마라. 일찍 죽거나 감옥에 갈 뿐이다. 재밌다고 중독되지 마라. 그래서 인구가 40년마다 배로 늘지 않는가. 음식을 배부르게 먹지 마라.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이미 늦었다. 가족보다 친구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면 가족과 친구 모두에게 버림받는다. 절호의 기회는 일생에 몇 번 없지만 유혹은 매일같이 찾아온다.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거나 쉴 시간조차 없다는 사람은 병원 침대에서 편히 쉴 날이 찾아온다. 침묵으로 항의를 할 수도 있지만 침묵으로 범죄에 동조할 수도 있다. 웃음으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웃음으로 비난할 수도 있다. 조용한 구석에 들어가 기도하라. 발전을 거듭하면 영원한 분으로부터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우고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나이 들었음을 느끼는 때.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때. 아내가 요리사 자격증이 있었으면 했는데 요즘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할 때. 연예인들이 어려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겪은 일이 역사 교과서에 나올 때. 초등학교를 아직 국민학교라고 부를 때. 집안에 비타민병이 하나씩 늘어갈 때. 아이들은 커가는데 자기는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 몸매보다는 몸무게가 더 신경 쓰일 때. 화초나 텃밭에 관심이 갈 때. 달콤하고 시원한 음식보다 얼큰하고 짭짤한 음식의 구미가 담길 때. 아가씨뿐 아니라 아이 엄마들도 귀엽게 보일 때. 하나님 영원함, 죽음 등에 관한 단어가 심각하게 느껴질 때. 내가 왕년에는 하며 이야기를 꺼낼 때. 남편이 되면 아내가 어리석다고 남을 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했는지 누가 아는가. 어른이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른을 만드는 것이다. 철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키워보면 된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마땅히 소원을 빌 것이 없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의 자녀가 난 왜 태어났어요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날.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진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다. 설령 답을 모른다 해도 그 질문이 당신에게 진지하게 느껴졌다면 여전히 당신은 진지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 단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당신 자녀도 그 중에 하나일지 모른다. 성실만이 그 편견을 막아낼 수 있다. 친구들과 모이기만 하면 무슨 병엔 무슨 약이 좋다는 화제가 당신의 관심을 끈다면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확실하다. 운동이 죽어도 싫다면 연금을 확인하고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다. 청춘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시라. 청춘은 이사하던 날 아침처럼 어수선한 시기일 뿐이다. 이사 후에 잘 정리된 집에 앉아 차 한잔 마시는 모습이 훨씬 아름답다. 나이 들어 죽어가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면 늙기 전에 죽는 것이 두려운가.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기 마련이다. 호기심만 간직한다면 죽음도 궁금할 수가 있다. 아내가 임신 중에는 서운한 말을 하지 마라. 며느리 앞에서까지 계속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아내가 이미 사온 것은 투덜거리지 마라. 그 일로 당신과 옆집 남자가 비교당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는 농담으로라도 아내와 자식을 흉보지 마라. 강아지도 내가 귀 다르면 남들이 함부로 못한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내의 말을 따르는 게 좋다. 여자는 남자보다 하나님보다 더 친하다. 당신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사람의 말을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것이 있다면 당신에게까지 말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형제지간이라도 그럴 진대. 하물며 당신 같은 남한테야 무엇이 아쉬워서. 친구가 보증을 서주길 바란다면 우정을 벌이는 게 서로에게 낫다. 당신이 그 친구의 아내와 자식을 내 가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듯이 결국에는 그 친구도 당신 가족을 자기 가족처럼 살펴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인생이 무수한 고민의 연속이라며 고된 얼굴을 하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 여자들은 오늘도 오늘은 또 뭘 해먹어야 하지 고민을 한다. 어디 가서 물건값을 깎으려 노력하지 마라. 특히 아는 사람 집에 가서는 제값 다 내고 먹어라. 군자는 대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손은 당신 주머니에 있고 또 한 손은 당신 귀를 잡고 속삭이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정치인이다. 정치가에게 마음을 주려거든. 그가 은퇴한 지 10년쯤 지난 다음에 생각해 봐라. 산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그를 우러러볼 필요는 없다. 그도 우리가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도 그를 보면 작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래 나 무식하다. 부부들이 함께 모이면 그 틈을 타서 복수라도 하듯이 자기 아내의 잘못을 끄집어내 만천하에 알리려는 듯 눈치 없이 제 아내 흉을 보는 사람이 한두름 꼭 있게 마련이다. 부끄럽고 무한한 그 집 아내는 웃음으로 호기 있게 넘겨버리듯 하지만 결국엔 남편에게 무시당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무시에도 길들여지고 있음을 느끼지 못할 따름이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지 생각없이 일찍 잠들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남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과 함께 아내를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애이 바르고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퉁명스럽게 저다를 받는다. 나중에는 그런 것도 모르냐며 잘난 채 하는 걸 시작으로 급기야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길 나서 라는 말을 내뱉는 등 한국여성인권협회에 고발당할 법한 발언을 하게 이른다. 아내가 당신을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자상함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당신 아내가 현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당신 말대로 무식한 사람인가는 당신 아는 행동에 달려있다. 남편들아 그래도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 나중에는 정말 무식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 나 무식하다. 어쩔래 어쩔래. 좋은 사람이 되는 요령 사람 좋다는 말을 듣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는 문제로 들어가면 간단하지는 않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요령을 적어본다. 껌은 휴지에 싸서 버린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껌종이를 버리지 말고 주머니에 잠깐 넣어두었다 쓰면 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추임새를 넣어준다. 뭐라고? 그래서 응, 근데, 정말, 와 등이 있다. 여성용으로는 어머 웬일이니와 강조용으로 어머 어머 어머를 반복해 사용하면 된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골랐어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임을 잊지 마시라. 깜빡이를 안 켜고 끼어들어도 욕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욕이 나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렸다가 한다. 생각이 안 나면 잊어버리고 말자. 어차피 우린 깜빡깜빡 하는데 전문가들이지 않은가. 식품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은 선반에 올려져라. 군주만 아량을 베푸는 건 아니다. 아이와 걸을 때는 천천히 걷고 여자와 걸을 때는 차돗조끼를 당신이 걸어라. 아이 입장에서 행동하고 여성을 보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옆에 누가 있으면 장소에 상관없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당신은 내가 씹던 껌을 주면 씹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도 당신 목구멍에서 나온 연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 칭찬 좀 많이 해라. 진지한 칭찬은 어떤 선물보다 오래간다. 5년 전 생일엔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이 없지만 20년 전 꼬마 여자애가 내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던 칭찬은 아직도 기억이 난다. 길을 묶거든 자세히 가르쳐줘라. 모르면 아는 채 좀 하지 말고. 노량진에서 봉천동 가는데 시흥에서 안양으로 과천으로 돌아다닌 생각을 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방정맞게 다리를 떨지 마라. 그렇게 떨고 싶으면 이 글을 읽던 것을 멈추고 손을 떨어봐라. 지금 당장 해보시라. 바보같지. 다리 떠는 당신 모습하고 똑같다. 가까운 친구나 친척 집에 갈 때도 가끔은 과일 상자라도 사가지고 가라. 은근히 효과가 그만이다. 자주 하면 실없어 보이니 반드시 가끔씩 해야 한다. 지나간 일은 묻어버린다. 이미 한 얘기 또 하는 사람보다 초라한 사람은 없다. 너그러운 사람이란 잊을 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친구가 말을 할 때는 잠자코 들어주라. 당신의 충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고 싶을 뿐이다. 비싼 차와 비싼 옷에 욕심내지 않는다. 허풍은 자격지심에서 생긴다. 자존심과 허풍을 구분하지 못하면 늙어서 친구가 없다.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같은 사람이 또 잘못 걸어와도 웃으며 받아준다. 세 번째까지 또 괜찮다고 편히 말해준다. 네 번째부터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 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자 이렇게 김승호 회장님의 자기경영 노트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곳으로서 김승호 회장님이 내신 모든 책을 제가 리뷰를 끝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화면에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리뷰한 영상을 모아놓은 재생 목록을 표시해 드릴 테니까 김승호 회장님의 나머지 책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재생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을 때는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해빙의 저자 이서윤 작가님의 책을 읽을 때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거든요. 김승호 회장님은 특히나 글에 그 유머가 담겨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녹음하면서 몇 번 웃었는데 제가 편집하면서 잘라내긴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